그러니까 우리 산재에 있는 전국의 조직을 통하여 그 세계에 저항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노인이 살아있는 나이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안하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 망발을 했는데 거기다가 양이원영 의원마저도 노인 세대는 나중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투표를 해가 되느냐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50년 60년대에 폐의 재뜸이 위에 있는 이 나라를 서독의 강부나 간호사로도 가고 열사의 땅 중동에 수로공사를 하고 침지어는 목숨 걸고 월남전에 참전해가 달러를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초석을 닦은 사람이 노인 세대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 간에 노인인을 방치해가지고 OECD 가입구가 중에 빈곤율도 유독 노인은 1위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그러면 노인 복지를 향상하고 노인이 노후가 행복하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해주는 그런 정당의 노인들이 투표를 할 것인데 노인을 투표하러 오지 마라 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전권을 제안하는 그런 망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양의 의원은 대한노의로 와서 정식으로 경의를 해명하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전국의 노인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많은 칭찬을 가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권합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장을 서서 내년에 노인들의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주시길 바라지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해서는 절대로 노인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당장 대한노인의 법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통과에 앞장을 서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앞장서면 노인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주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권유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에 항의를 하셨을까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사라든지 전국에 더불어민주당에 지부당이 있고 하니까 우리 산재에 있는 전국의 조직을 통하여 그 세계에 저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혁신위에서도 여러 번 해명의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아들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지 탐화도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저런 발언들을 내가 이걸 보고 민주당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명하는 전화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한 두세 지경까지 대한노인으로 당사자와 간부가 와서 실제로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방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우리가 저 노인들을 흥분한 노인을 내가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